우리나라가 차세대 첨단 소재로 주목받는 은나노물질과 그래핀에 대한 국제표준을 획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 및 특성별 측정 방법과 은나노입자의 특성 및 측정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핀 관련 측정 방법은 그래핀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입니다. 은나노입자 관련 측정 방법은 은나노물질이 향균력을 가지려고 필요한 입자의 크기 등을 정한 표준입니다. 특히 은나노입자 관련 국제표준은 일본이 수년 전부터 기술을 선도해온 분야인데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산업부는 나노소자에 대한 측정 방법을 한국기술중심으로 표준화한 만큼 국내 기업이 이 분야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